이게 생각해봐요 깡통이잖아 깡통 판에 이런 소리 나겠지 그죠 이런 소리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요거는 요렇게 잡습니다 뿅! 어 왔어 왔어 제가 이거 10년 전에 자동차 진동 잡으려고 샀던 건데 이걸 내가 지금 꺼낼지는 진짜 상상도 못했다 애쓰지 그죠? 여러분들 왜 내가 애쓴다 애써 애써 혹시나 끊을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테슬라의 외판을 리뷰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범마크 꾸부렸을 때 마링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에어밴딩 방법을 보여드렸고요 스프링백 그 다음에 왜 스프링백이 생겼는지 테슬라의 독특한 밴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나머지 6가지를 설명을 드려야 돼서 오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두 번째 영상이라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샌디가 빗나간 추측을 합니다 저도 밴딩이라고 했고 샌디도 밴딩이라고 했는데 샌디가 누구냐? 이 아저씨 제가 리뷰하고 이 공장을 투어했던 그 아저씨 이 할아버지가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가 이제 이 사람한테 내가 뭐라고 추측했냐면 이러면서 4년 전에 저도 추측했지만 이 할아버지도 추측했는데 이 할아버지는 뭐라고 추측했냐면 여기에다가 금을 이렇게 유리 자를 때 먼저 스코링하는 것처럼 금을 이렇게 쫙 걷어놓고 그 다음에 뜨거운 상태로 열을 히팅한 후에 프레스한다고 4년 전에 얘기했는데 그거 이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유리구슬공 던졌던 사람이죠 이 사람한테 얘기해 주는 자기 예측이 맞나 틀린지를 예측을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밴딩하는지를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밴딩 업레이션? 네 에어벤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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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나 자주 틀려 나 자주 틀려 자주 틀려 그러는 거야 아무튼 이 아저씨가 생각한 거는 저렇게 쉽게 구부릴 수 없기 때문에 저거를 열 처리해 가지고 구부려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틀렸던 거죠 샌디가 그렇게 빗나갔었는데 구부릴 때 뭐 이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죠 저랑 샌디랑 둘 다 구부릴 거라고 예측을 했던 거고 스코링 저도 스코링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했었어요 너무 두꺼워 3mm 너무 두껍지 않나 막 이랬는데 그 다음에 찢어지니까 여기에 우리가 궁금해 자연스럽게 궁금해지는 거는 구부릴 때 이게 판이 3mm 이러면 구부릴 때 이 바깥면이 찢어질 수가 있잖아요 이게 찢어지면은 외판인데 자동차의 외판인데 큰일 나니까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거 문제인데 에어벤딩은 에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에어를 사용하는 방식을 쓴 거죠 테슬라는 그래서 바깥에 에어벤딩에도 에어를 쓰지 않는 방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거 찾아보니까 진짜로 그러나 지금 현직자님이 댓글 닫고 계셔서 그러나 테슬라랑 몇몇 하이테크 기술들은 여기에서 공기를 쏴서 여기에서 만나는 접점 포인트를 최소화하거나 만나지 않도록 한대요 그게 요즘에 나오는 에어벤딩이래요 장비 회사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하이프레셔 에어를 고압에 공기를 안 쏘고선도 하는 에어벤딩이 있는 것 같아 공중에서 접어서 에어벤딩이라고 하는 건지 왜 이름을 에어벤딩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고압에 공기를 안 쏘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아무튼가 원래로 돌아가서 구부릴 때 찢어지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건 제가 궁금했던 얘긴 제가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이게 이게 많이 구부리거나 이러면은 이 면이 이렇게 부드럽게 나오면 좋은데 이게 테슬라 사이버트럭의 외판이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하다가 찢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었답니다 이거는 첫 번째 보기 좋게 틀린 거 우리가 저랑 샌디가 보기 좋게 틀렸다는 거 처음에 스코어링을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됐던 거죠 이건 아니었던 거고 샌디는 이제 열 처리한다는 거 우리가 틀린 거고 두 번째로 찢어지는 건 어떻게 해결했느냐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이 접어보니까 진짜 찢어지더라는 거지 모든 게 다 찢어지는 건 아니고 가금등하다가 찢어지는 게 생겨서 어떻게 했냐면은 스테인리스 강 316 304 뭐 이런 다양한 300개월의 스테인리스 강을 찢다 보니까 아 이걸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코발트와 니켈 양을 수정을 했대요 그 다음에 얘네가 갖고 있었던 두 가지 문제 바깥의 외판이 이게 스테인리스 스틸도 녹이 쓸거든요 뭐 크진 않지만 쇠비에서 크진 않지만 녹이 쓸거든 그러니까 이 녹이 쓸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조정을 했대요 코발트랑 니켈을 조정해서 부식성을 올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덕타일리티 연성 휘는데 더 잘 휘 수 있는 그거를 끌어올려가지고 만들어서 찢어지는 거를 방지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찢어지는 거를 그래서 301 301도 아니고요 316번도 아니고요 304도 아니에요 이 세 가지 뭐 이거 300계열에 있는 건 아니랍니다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자기네가 스스로 이거를 바꿔서 기존에 있는 게 아니어서 자기네가 새로운 숫자를 붙였다고 하는데 새로운 숫자는 바로 HFS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숫자를 안 붙이고 그래서 더 이상 300계열이라고 부르지 않고 자기네들은 뭐라고 그러냐 Hard 이거는 약간 우리나라의 그 쌍시옷에 해당하는 약간 그런 거고요 게 튼튼한 스틸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이름을 새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HFS라고 해가지고 구부려도 데미지가 없고 녹도 잘 쓰지 않는 스테인리스 스틸 강으로 자기네가 스페셜 오더를 넣어서 받는다고 해요 그게 이 사람의 설명입니다 제철 회사는 어디 거를 쓸까요 그거는 모르죠 주문 제작 스테인리스 스틸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임재이더 분님이 얘기한 대로 이렇게 미세성분 조정해두면 철강사에서 제강로트 만드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이런 거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그죠 그리고 하겠다는 놈도 없고 옛날에 그래서 모델 3 만들 때 제가 임벌브 했었다고 했잖아요 모델 3에 왜 한국 부품이 많이 들어가는 줄 알아요 하겠다는 놈이 없었어 그때 테슬라가 이거 달라고 그러는데 테슬라가 달라고 그러는데 주는 놈이 없었어 그것도 비하인드 스토리잖아 삼성에다가 배터리 만들어날라는데 삼성에니 배터리에 모델 3 이거 뭘 믿고 줘 그러니까 삼성이 이거 안 했잖아요 그것도 뭐 그냥 야화야 야화 야사 그러다가 이게 어떻게 하다가 받다 보니까 받은 게 원통용 배터리인데 공급하겠다는 놈이 이놈밖에 없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배터리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는 이야기 테슬라가 달라고 그런다고 다 주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지금의 테슬라의 위상은 많이 바뀐 거죠 자 이네가 이제 HFS라는 스틸 철강을 새롭게 재질을 변경해서 주문을 해도 그걸 공급할 만한 회사들이 줄을 서 있으니 그렇죠 아 좋은 포인트다 스페이스X도 쓰니까 사실은 그죠 같은 재질이라면 그죠 그러니까 아주 양이 적진 않을 거예요 아무튼간 이렇게 한 게 두 번째 궁금증이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요거는 제가 새벽 2시 반까지 자료를 만들다가 피곤해가지고 더 이상 못 만들겠다 하고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영상 자른 타이밍으로 봐서 이미 앞에서 잘랐을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쭉 할게요 접착제를 썼는가 요거는 이번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접착제를 쓰지 않고 이제 이거를 갖고 와서 여기서 이제 인스펙션을 하죠 요거는 이제 사람이 하나하나 일일이 가끔 샘플링 해가지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접착 라인을 보여줘요 이렇게 여기 나오죠 이게 지금 문과 문의 안쪽과 바깥쪽이 이제 맞춘 건데 맞춰가지고 보이는 거에 보시면 접착을 어떻게 했느냐 스팟 용접으로 접착을 한 거예요 접착을 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스팟으로 용접 여기 본드를 쓴다 틀렸죠 저도 본드를 쓸까 막 이랬는데 틀렸죠 본드 안 써요 용접을 한대요 스팟 용접 이게 문제가 뭐냐 얘나 밖이나 페인트를 안 해 얘는 다른 영상에서 보여줬던 내판은 페인트 하잖아 분채도 짱 한국말로 그러는 것 같은데 파우더 코팅을 한단 말이야 근데 얘는 코팅을 아잖아 여기에 멍든 자국처럼 생긴단 말이야 열이 들어가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거냐 멍든 자국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레이저로 처리한답니다 레이저로 처리해서 스윽 하고 날려 이거에 관련한 제가 전시회에서 찍어온 영상이 있는데 레이저로 여기 마크 있는 거 싹 하면 진짜 수세미로 빡빡 닦은 것처럼 싹 지워집니다 그렇게 해서 레이저로 싹싹 용접 마크를 지웠다고 하구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다음 질문이었고 그 다음에 제가 궁금했던 거 사이드 임팩트가 이거 보면 사이드 임팩트 볼 때 보면은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튼튼하게 잘 붙이잖아 철판이 1.8인 것도 있지만 철판이 3mm는 아니지만 1.8인 것도 있지만 잘 버티잖아요 그죠 사이드 임팩트 바가 있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이거는 까보지 않는 이상 모르잖아요 그죠? 이거를 관심있게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관심있게 봤어요 왜냐면 충돌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봐야 되니까 봤는데 없어 없어 여기에 이렇게 바가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 없어 보통은 두 개 뭐 이거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죠 현대자동차 수출품은 뭐 두 개 내수품은 하나 막 이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난리나간 거 있었죠 10년 전에 그죠? 이런 것처럼 근데 사이버트럭은 없어 내수 외수 차별할 게 없어 그냥 없어 없어 없고요 없다 이게 이제 답변이었고요 그리고 온리 철판 강도로 버티는 거야 그냥 온리 내가 쇠판이 두꺼우니까 와씨 넌 지금 너 황소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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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 임팩트 봐도 없어 그 다음에 오늘 리뷰할 마지막 판을 철판을 리뷰하는 제일 마지막 마지막 리뷰입니다 마지막 리뷰 이게 생각해봐 깡통이잖아 깡통 이거 테슬라 자동차 다닐 때 생각해봐 바람이 가면 바람이 여기에 파낼 이게 철판이 이런 이런 소리 안 나겠어 이런 소리 나겠지 그쵸? 이런 소리 철판이 버텨주는 게 없잖아 소리 안 나 고속으로 달리면 스탠 개딱지 그치? 소리가 이렇게 날 거 아니야 왜곡 여기 그쵸?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소리 나는 거 막아야 될 거 아니야 유리창으로 들어오는 소리만 막을 거 아니라 이거는 유리창이야 사면이 잡아주고 있지만 얘는 안에가 움직이잖아 소리 이거 어떻게 움직일 거야 이거는 이렇게 잡습니다 음 제 방에 저기 제 그 창고에 있는데 창고에 있는 걸 갖고 와야 되니까 잠깐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뿅!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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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 이거 제가 이거 10년 전에 저기 자동차 진동 잡으려고 샀던 건데 이걸 내가 지금 꺼낼지는 진짜 상상도 못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거 뭔지 애쓰지 그치요 여러분들 왜 내가 애쓴다 애써 애써 이게 뭐냐 되게 비싸 저거 되게 비싸 뭐냐 이거 아까 눈썰미있게 보신 분들은 보셨나요? 요겁니다 요거 보이시나요? 아는 사람만 보이는 거야 아는 사람만 골판지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밖에는 쇠고요 어 이게 안에 타르 같은 게 들어있습니다 타르 그니까 그 아스파이트 찐득찐득한 거 들어가기 때문에 무거워요 무거워 저거 가면은 여기 뭐지 그 진동 잡는 데 있죠 무슨 뭐 카체 소음 올라오는 거 잡는다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로 작업을 하세요 근데 아 그분들은 그냥 이렇게 다 붙이시는데 엔지니어링은 보시다시피 이거 다 안 붙이죠 다 붙이면 어떻게 됐어요 무게가 올라가 비용이 올라가 그죠 오디오 할 때 이런 분 사운드 튜닝 같아 그죠 내가 답답한 게 그분들은 그냥 다 붙인단 말이야 그럼 차가 무게가 올라가 이거 생각보다 무겁거든 그 다음에 엄청 비싸 저거 다 붙이는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지 이걸 공학적 지식과 공학적 계측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다 붙일 수밖에 없지 그분들은 그러면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 무게가 올라가니까 이런 주파수가 있다면 무게가 올라가면 주파수가 바뀌어요 그러면서 원래 있었던 주파수가 원래 들리던 게 안 들리거나 아니면 작게 들리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그러나 엔지니어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냥 다 붙여 보고서 오 땡큐 좋아 이러면은 위에서 돈 아껴 돈 없어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하냐 이거를 사운드 관련 강의를 제가 해야 되는데 참 이 철판의 움직임을 다 측정한단 말이야 철판의 움직임을 다 측정해서 어디가 가장 이 철판도 이렇게 움직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철판의 가장 움직임이 심한 곳 거기에 가장 중점이 되는 곳을 딱 잡아서 이게 눈으로 보이는 움직임은 아니고요 되게 미세한 마이크론 단위의 움직임을 잡아서 공진을 발생시키는 가장 그 주파수랑 맞는 거 아니 더 많이 움직이는 게 여기 있을 수도 있어 이 포인트가 더 많이 움직일 수도 있는데 이게 적게 움직일 수도 있지만 이 포인트가 움직이는 주파수가 내가 지금 케빈에서 듣는 주파수랑 맞으면 안 돼 그래서 여기다가 붙이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MBH 해석을 해가지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진동을 잡았다는 게 진동을 줄일 물질이 그런 게 붙어 있다라는 거 라이너 같은 그런 펠트 있죠 싸구려 부직포 이런 거 넣어요 부직포 넣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막아 다 막고 구멍 막고 이러는데 테슬라는 좀 독특하죠 이런 거 한 장 쓰고 다른 거 안 쓴다 제 생각에는 여기다가도 이것만으로 안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도 열어보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라이너 그런 부직포 같은 거 있어야 될 거 같거든 나중에 한번 두고 보자고요 까는 영상 나중에 나오겠죠 어딘가에서 나오면 한번 두고 보도록 하죠 그러나 아무튼 독특한 게 보여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놓치고 가셨을까 봐 제 눈에는 이게 확 들어오길래 리뷰해드리는 김에 철판 리뷰를 제가 또 언제 하겠어요 너무 많이 해서 이게 눈에 보여서 이런 게 테슬라 사이버 트럭에 붙어있는데 이게 목적이 그거였다 라는 거까지 설명하면서 길고 길었던 사이버 트럭의 철판 내부 철판 중간 철판 바깥철 철판 철판 관련한 거는 진짜 자세하게 봐드렸는데 더 이상 궁금증이 없기를 바라고 테슬라 철판 관련해서는 이 영상 3개만 보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철판쟁이가 이제 라이브를 보셨다고 아 그렇구나 부족한 거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이렇게 JW님 같은 경우나 아까 전에 들어오셨던 많은 현직자들 댓글로 많이 달아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상한 정보들이 바깥에 퍼져나가는 것들을 좀 막아주십시오 공기를 불어서 공기가 쇠를 접는다든가 이런 이상한 것들은 안 퍼져나가도록 이런 거에 댓글로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쾌변 방송? 네 쾌변 방송이라서 감사합니다 테슬라 라인 영상에서는 임팩트 크로스바가 있었다고요? 어 근데 왜 여기엔 없었을까요? 나중에 추가로 단다는 거는 또 여기서 추가로 여기서 임팩트 바를 또 다나? 아 그러면 여기서 또 다뤄? 일단 여기 공장에서 나온 거에서는 임팩트 바가 없었는데 추가로 달 수도 있겠네요 제가 틀리다면 나중에 뭐 알려주십시오 제가 다 맞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되도록 노력하고요 임팩트 바를 왠지 넣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진짜 어 그런 얘기 듣고 보니까 있다가 없진 않을 거고요 없다가 있을 수도 없고요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니까 지금 라인에서 아마 그 공정이 후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제가 틀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겨주십시오 알겠죠? 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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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